2. 디오스의 내 앞대로 버크리스트! 자유롭게 있는 올보이버 디오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오스의 제이! 로키입니다! 여러분 저번째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희가 벌써 두번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모습이 아주 수상하죠? 왜 이렇게 수상하지? 제2시간으로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번주부터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산타 하면 흰수염 흰수염 하면 KFC 치킨 네 그렇다고 합니다 KFC에서 치킨과 피자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식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에에에츠 고! 저희는 보고 있나? 마더 엄마카드, 당신의 카드 저희는 산타 signing 네 KFC 할아버지입니다 안경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좀 더 코코리트를 쳐다볼게 오와! 우리 아들 코스 형 어떻게 해? 생후 8개월이야 나는 왜 있는 거야? 너랑 키가 안 섞였는데 형님 우동둥이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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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KFC에서 치자를 싸웠습니다 이 형이 오늘 들뜬 이유는 첫길에 네 여기 하겠습니다 저녁 8시 가까이 돼가는데 일단 형 냄새부터 한번 닦아보시죠 아까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형님 미쳐버리고 있어요 저희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의 비주얼이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예 그럼요 대박의 첫입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같이 한번 첫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먹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피자처럼 대박 역시 백수단 선배님 KFC 할아버지는 치킨 어떻게 드시는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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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짜파 으음 진짜 맛있다 오왓마이 데스티니 우구구구구구부 얍 야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치즈랑 치킨이 엄청 부드러운 치킨사를 썼구요 치즈가 엄청 많아요. 짭조름이 젠스타인 털조름같죠? 짭조름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털 먹고 있네요 역시 치킨하면 콜라가 빠질 수 없죠 저희가 펩시스트롬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저희가 펩시스트롬을 처음 먹어보았는데요 얼마나 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거품소리부터 다르죠? 3초동안 쭉 먹고 트름참기 게임을 한 번 하자구요 자신있어요? 그럼 초는 저기 써주시는 걸로 하고 집장이 해줘요 자 한번 4개분 짠짠 치얼스 준비 시작해주세요 소스가 발려져있는데 그 피자 들어가는 토마토소스 그거랑 펩테로님도 많이 넣어야지 펩테로님도 진짜 좋은데 느끼 청양 느끼 청양? 이 누구? 여린 네 저희 진짜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많으셨어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